안녕하세요. 기바랑상상역입니다. 오늘 네이버에서 과학교구를 판매하는 업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그 업체랑 전혀 상관없고요. 너무 좋아서 혼자만 알고 있기가 좀 아까워서요. 과학교구 한번 살펴볼게요. 일단 특가 할인관으로 먼저 가시고요. 이렇게 여러가지 과학교구를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5만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라서 저는 5만원 이상 주문했었고요. 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Art, Mathematics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교구 만들면서 배워지고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. 그리고 가격은 3천원대부터 9천원대까지 좀 다양한 것 같아요. 저희는 전동 레이싱카를 처음으로 조립해서 맞춰봤는데요. 생각보다 섬세하게 조립해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편이었고요. 저학년보다는 중학년 이상 4학년, 5학년, 6학년들에게 추천합니다. 네, 리뷰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신 사진들도 있네요.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건데요. 너무 좋아요. 여기에 이거라는 티체어스라는 데에서 이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한 화요일을 시작했죠? 네네, 맞아요. 화요일을 시작해서는 한 2일 걸린 것 같은데요? 우와, 2, 3일 동안 열심히 만들었죠? 네. 맞아요. 한 만 이틀 걸린 것 같아. 네, 안녕하세요. 기바람 상상형입니다. 오늘은 최범이 만든 무선 조종 레이싱카를 소개하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게 진짜 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. 리모컨트롤도 보여주세요. 리모컨트롤도 박스 안에 있는 것도 다 해놨고 조립해서 이거는 배터리가 안에 있고 네네. 이렇게 뒤에 배터리가 있고 고무줄로 각이 있고 여기 안테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보호대가 있고 너무 신기하다. 너무 귀엽다. 한 번 가는 거 보여주세요. 오우! 후진도 되고 아, 내 후진도 되고 전진도 되고 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오, 힘도 쎄네. 힘도 쎄네. 이야, 여기가 넓지 않아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. 네. 이야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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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아요. 나도 너무 신기하고 감동이에요. 이야. 축하해요. 네. 다음에 또 멋진 거 만들어주세요. 안녕. 안녕. 인사. 잘했어요. 안녕. 안녕. 잘했어요.